안녕하세요. 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오전 6시 29분경에 일본 히로시마 해안 북부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발생지역은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주고쿠 지방이거든요. 이 주고쿠 지방은 도토리안이라든지 시네마현, 히로시마, 야마고찌 등 예전에 야마고찌 자주 나왔었죠.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고쿠 지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대지진의 영향, 물론 지금 대지진의 어떠한 어전트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주고쿠 지방보다는 미나미간또, 아무래도 도쿄도 쪽이 되겠죠. 지금 이주오시마에서 계속 지금 연발로 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고쿠 지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의 지진들을 같이 조선해본 결과 이 주고쿠 지방에서의 지진이 대한민국의 지진과의 연관성도 있었고 또한 대한민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로시마에서도 최근 벌써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죠. 따라서 이 시로시마현의 북부의 지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한 일촉축발의 전쟁 미상으로 계속 내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폐을 즉 했죠. 자기네들이 직접 인발브가 되겠다라는 일본이 인발브를 했는데 대만에 무력 도발이 생길 경우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일본 쪽 신문에서 뉴스미디어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대만에 일본인이 4만 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4만 명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서 수송기, C2 수송기라든지 정부 전용기로 틀어서 기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위대가 우리 자위대 특수작전군이 따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에 우리 일본 국민을 우리가 안전하게 일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해군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을 경우에 과연 해군력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계속 지금 그러한 내용의 골자니검 제가 지금 얘기한 결국 그 내용을 계속하는 신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칼럼이 많은데 결국 제가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중국의 군사장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자위대가 수지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칼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연합훈련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그 대만이라든지 홍콩 문제에 계속 관여하려고 인발브를 자꾸 항공모함이라든지 계속 이런 어떤 인발브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척축발의 중국과 유럽과의 어떤 안 좋은 시그널 속에서 갑자기 일본이 또 어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연합훈련을 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이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도 지금 인발브 돼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굉장히 이 어떤 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입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5월 11일부터 이번 달입니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의 지상군이 일본 본토에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프랑스 육군하고 해군이 일본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 훈련 내용이나 규모가 삼국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프랑스 이 삼국간의 이 지상작전, 상륙작전, 대테러작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난시, 대형 자연재난시의 인도주의 지원 작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중국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냐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과연 계속 중국이 이대로 지켜보겠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슨 가고시마 현하고 이 가리시마 야외 훈련장에서 주로 시시를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해병대와 일본 수륙기동단이 상륙작전을 또 이런 연습을 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글쎄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동아시아의 어떤 안정에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선은 글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본이 지금 독도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이렇게 어떠한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은 또 하나의 어떠한 안보 협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일본이 이렇게 이제 그 프랑스와 또 인도, 미국 이렇게 또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가 이렇게 일본 본토에서 다양한 훈련을 할 경우에 이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독도 문제로까지 연결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 일본에 이렇게 강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독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참 걱정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게 좀 우리가 좀 히로시마에 지금 지진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 주곡구 지방에 많은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가 히로시마에 좀 과거에 사실 이렇게 좀 원자폭탄이 터졌던 그런 도시인데 과거에 전쟁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도시에 계속 또 지진이 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또 이런 일본이 또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또한 군사력이 좀 강화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면서도 또 부담되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 중국을 이렇게 커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너무 이렇게 군사력이 강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이 부담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단순하게 군사력만 그러니까 중국만을 놓고서 과연 지금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이 과연 지금 당장 중국하고 전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놓고서. 또한 국지적인 전쟁이 난다면 일본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붙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국이 핵무기가 있고 일본도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둘이 붙을 확률은 없다는 얘기에요. 미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도 있고 하는데 전쟁이 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지적인 전쟁이 정말 난다면 독도뿐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훈련을 이렇게 하지만 이런 훈련의 결국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독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실제 독도를 가지고서는 국지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습으로 일본이 침략을 독도를 침략해가지고 기습 점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해군과 국지적인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무슨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어떤 해상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제3국이 간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정도에서 그만둬라. 이러면서 그냥 전쟁을 관두게 되는 그런 양상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 며칠 정도 우리가 전쟁을 일본과 벌이면서 독도를 놔두고서 해상에서 그런 와중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간섭해가지고 야, 이제 그만 싸워. 됐어. 이런 식의 전쟁.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3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은 독도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이러한 바람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한다. 하지만 일본이 너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군사력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